계속해서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우리의 저희 단란한 태양같이 빌리 빌리 자 다시한번 의사님들께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수대표의 선수선사가 있겠습니다. 선수대표 27기 금창렬 고객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선수선사 선수선사 제26차 재경경일고등학교 동문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심판의 판정에 따라 정정당당히 임할 것을 선사합니다. 2019년 4월 27일 선수대표 금창렬 자 다음으로 경일모교 역사관 개관을 마쳐서 모교 기정식 경호의 경호를 기준하는 전달식을 받겠습니다. 전달식에는 현수결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중기 교장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모교에 경일 역사관을 개관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그리고 정당문들 통해서 애타게 교독과 교모를 구했는데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재경경일고등학교 동문의 사무총장인 정병아 사무총장이 지배고위 간격했던 경호를 오늘 역사적으로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공개하겠습니다. 전 총장이 30년을 썼습니다. 38년이요? 마크는 동문의 용도를 쓰다가 지배 보관하는게 찾았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동문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매빈 및 동문 가족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과 재창. 거. 0 0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